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컷 모델에서 천만배우로 세자매에서 관객들 눈길을 또 싹 사로잡더니 이번엔 영화 시민덕기에서 정의의 사도로 변신한 분입니다. 배우 장윤주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주입니다. 반가워요. 오늘도 보인 라디오로 만나게 됐는데, 보이시죠?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역시 DJ를 하셨어서 목소리가 남다르시네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라디오를요? 네. 그리고 확실히 또 라디오가 주는 그런 낭만이 있고, 그리고 DJ가 참 뭐 있어 보여요.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워낙 박하선씨도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착착 감기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너무 잘 들었었거든요. 세상에.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다. 또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5551님이와 주디. 예전에 주디 목소리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옥탑방 라디오 들었던 청취자래요. 만날 때마다 옛 생각이 나서 너무 반갑대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고요? 맞아요. 10년 전. 제가 2012년부터 2015년 딱 시작하기 전까지 했었거든요. 3년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그 정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정에 하는 라디오가 또 저희한테는 뭔가 좀 정말 아지트 같은 그런 곳이어서 저도 아, 지금 아니면 못하지 않을까? 해서 다 이제 반대를 막 했었는데 그냥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정말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듣는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으셨어요? 네, 네. 진짜로. 그래서 와, 라디오도 하시잖아? 그러다가 와, 노래도 하시잖아?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듣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좋아해서. 오늘 여기 딱 오니까 정말 또 나도 DJ 하고 싶다. 갑자기. 어, 또. 언젠가 또. 바쁘신데 근데. 어, 우리 DJ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또 음악을 워낙 또 좋아해서. 맞아요, 맞아요. 또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아휴. 4428님이 지난주에 영화 시민더키 보고 윤지연이 매력에 푹 빠졌다고. 지금 개봉 중이죠? 시내타운에서 만나다니 와, 영원히 못 태어나오겠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더키 정말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가 2020년이었는데 뭐 중간에 코로나도 했었고 그래서 아, 개봉을 언제쯤 할까 했는데 딱 또 올해 1월에 개봉을 하게 돼서 모든 그 함께했던 스태프분들 또 배우분들이 다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음, 아니 근데 왜 좀 이렇게 찍은 지 오래된 영화를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기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어제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전혀 몰랐어요. 네, 그때 찍을 당시에도 그 시점이 이제 2016년이고 그래서 좀 그런 거리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5930님이 윤지님 언제 시내타운 나오시나 기다렸대요. 보라 켜놓고 1분 1초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어우, 감사합니다. 된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근데 저희가 저희 제작진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저희가 시내타운 나오신다고 인별그램에 이렇게 글을 게시했더니 어머나 이런 홍보까지 하면서 손수 또 댓글까지 남겨주셨어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하트도 눌러주시고. 눌러줘야지. 나 태그하면 다 하트도 눌러줘요. 다 보세요? 네, 그냥 그 태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확인 안 하세요? 하죠. 하세요. 누르기도 하고 쓱, 여기 있으면 그냥 쓱 보고 넘기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 다 보시는구나. 그쵸. 와, 근데 6834님이요. 장윤주 씨는 탑모델이니까 당연히 모델과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서울래대 영화학과 공공학번이었다고. 너무 부끄럽다. 전공까지 영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데뷔하자마자 갑자기 모델과라는 게 막 생겼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모델들이 모델과를 가곤 했었는데 저는 그냥 모델과는 지금 모델을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모델과를 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너무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찍히는 사람이 아닌 찍는 사람의 마인드와 DNA도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영화학과를 들어왔었어요.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1년 다녀보니까 아, 나는 찍히는 사람이구나. 맞아, 해보면 알죠. 그거를 깨닫고 그 시간이었어요. 아니, 동기가 손예진 씨, 정우 씨, 한예진 씨, 조재 김종강 감독님, 결백의 박상영 감독님. 맞아요. 와, 다 쟁쟁하시네요. 되게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동기들이 저는 그때는 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거의 그때는 패션에 미쳐있었고 그런데 지금 다들 너무 탑스타가 되고 또 정말 내놓으라 하는 감독들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도 오, 다들 정말 성장을 하고도 올라가고 있구나. 되게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5329님이요. 영화 베테랑에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장윤주 씨 발차기에 속 시원했던 1인이라고. 그런데 천만 배우가 된 후에도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 듣고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혼자 소리쳤었대요. 베테랑 출연 후에 세 자매까지 공백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렇죠. 한 6년 정도가 있었는데 연기에 대한 생각은 데뷔했을 때부터 딱히 없었는데 학교도 어떻게 보면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도 근데도 제가 키가 모델에 비해서 작은 편인데 그래요? 네. 작은 피키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의 개성 때문이었는지 20대 초반 때부터, 그러니까 10대 말부터 계속 영화 제안들은 늘 항상 있었어요. 꾸준히. 그런데 그때는 아예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가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한번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참여하게 됐고 그런데 그 영화가 되게 잘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영화 제안들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연기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딱 결정이 되기 전까지 확신이 안 서면 안 움직이는 편이에요. 용션을. 그러니까 다들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게 확신과 나에게 어떤 진심이 닿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만에 찍었던 그 영화가 보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나루님이 영화 세 자매 제 최애 영화 중 하나라고 특히 윤지언니가 연기한 미혹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이게 연기 전환점이 돼준 작품이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6년 동안에 아이도 낳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작품을 하겠다고 하기까지 결정 내리는 것도 되게 좀 고민이 많았고 잘지 잘못하면 진짜 그 큰 배우님들한테 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비호감으로 볼 수도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럼에도 계속 좀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좀 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연기 계속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좀 생긴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전환점이고 그래서 바로 그 세 자매 끝나자마자 들어왔던 시민덕기도 만약에 그 전에 저였으면 아 조금 할까 말까 아 글쎄 막 이랬을 텐데 아 해보자 해서 바로 끝나자마자 들어가게 됐던 작품이에요. 시민덕기가 그렇게 저희가 이제 보게 되네요. 또. 세 자매 땐 진짜 사랑스러웠어요. 약간 정말 어떻게 저 캐릭터를 저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우울할 수 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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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습니다. 성희님이요. 윤주님 영화를 향한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영화 촬영할 때마다 자신이 연기하는 극중 배역의 의상을 또 직접 다 찾아다니셨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왔던 일이 이제 모델이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받고 그 캐릭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어떻게 걸어다닐까 하거든요. 웃기죠. 옷도 막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걸어다닐까. 왜냐하면 저는 그 걸음걸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떤 몸의 체형에 대한 스캔이 엄청 빠르고 흉내도 잘 내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걷잖아. 뭐 약간 요런 거. 약간 그쪽이 그렇게 됐어. 뭐 약간 휘었어. 뭐 이런 거를 되게 잘 보는데 어떻게 걸어다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상들을 입고 다닐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그 캐릭터를 딱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테랑 때도 이제 의상 감독님이 계셨지만 이제 조금 윤주씨한테 맞는 옷을 직접 한번 구입을 해봐도 좋겠다 해서 제가 미스봉을 생각하면서 의상을 구입을 한 적도 있고 세자매 같은 경우에도 의상 감독님이 계셨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그 미혹이의 그 의상들을 그냥 한번 골라봤어요. 얘기를 할 수 있죠. 서로. 네. 그래서 그 의상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제가 구입했던 의상들로 입었고 좀 그 작업들이 저한테는 좀 더 캐릭터를 구체화하는데 되게 좀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거의 노 메이크업으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의도를 하신 건가요? 그거는 뭐 제가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그리고 이제 거기 시민덕키에서의 숙자 같은 경우에는 세탁공장에서는 유니폼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총책을 잡으러 다닐 때는 항상 그 한 벌이어서 유일하게 제가 그 의상을 구입을 하러 돌아다니지 않았던 상태라. 단 벌이라서. 그래서 5908님이 윤주님 인별그램에서 시민덕키 화보 사진을 봤는데 이것도 직접 기획하셨던 거라고. 그렇죠. 저도 이제 비주얼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 많은 연예인분들, 배우분들이 홍보차 화보를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연예인 화보 같은 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 싫다는 게 충분히 그 배우가 더 메이크업으로 돼서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어떤 어떤 이유들로 항상 그냥 캄하고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만 담아내는 것 같은데 좀 그 패션적인 엣지와 그 한 끗 차이로 되게 묘한 그러니까 정말 뭐 진짜 되게 추레한 옷을 입었음에도 패션적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멋있어야 되거든요. 어? 저 옷은 이거저거 믹스앤매치를 엉망진창으로 한 것 같은데도 어? 되게 납득이 가. 그거 어렵죠. 멋있어. 어? 왜 그런 거지? 약간 이거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은 정말 뭐 비닐봉지를 머리통에다 쓰고 있어도 그게 어? 멋있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작업했던 배우들하고 조금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세자매 때도 문솔이 선배님이랑 김선영 선배님이랑 같이 화보를 재밌게 그때도 기획을 하셨어요. 우와 찾아볼 수 있어.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또 언니들 또 은진이까지 아 되게 좀 패션적으로 멋있게 같이 담아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시안 작업부터 뭐 의상들은 좀 이렇게 가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번에 되게 라미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랑언니를 봤을 때 되게 섹시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언니 이번에 벗자.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좀 강한하게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해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문학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배우들이니까 막 되게 메소드 할 수 있게 막 불어넣어 설정을 막 해줬어. 미라 언니한테는 언니 언니는 일본에 구두를 파는 여자야. 근데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근데도 언니는 고집스럽게 그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야. 그 느낌이야. 디렉팅까지. 그리고 이제 뭐 헤라 언니한테는 언니 언니는 입양됐어. 덴마크에서 근데 성공한 조각가야. 이런 식으로. 윤진아 길채 잊어버려. 너는 2024년생이 아니라 3024년에 길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설정들을 제가 생각하는 사실은 패션은 판타지거든요. 판타지를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저는 패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배우분들이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찍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박하선 씨도 한번 저랑 한번 엣지 있게 가보시죠. 근데 연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쏙쏙 들어와요. 3000년에 태어났어. 이런 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배우분들은 그런 설정이 좀 들어오면 조금 더 몰입하는 게 왜냐하면 되게 낯설고 쑥스러워하고 어 나 이 의상 어 나 내 몸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설정들을 좀 해주면 연기를 하게 되네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저도 언젠가 기대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쯤에서 우리 노래 듣고 2부에서 영화 시민덕이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벌써 끝났어요? 네. 1부가 끝났습니다. 한 5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5시간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장현주 배우님의 신청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제가 어떤 곡을 먼저 세자매에서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흘러나왔던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엔딩까지 꼭 봐야 돼.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되게 중요한 장면들과 함께 이 음악이 또 전하는 메시지가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꼭 마지막 음악 다 듣고 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자매의 엔딩 크레딧으로 함께 실렸던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따가 엔딩 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아érence에 сохран하고 있는 zobaczy scholarships 이 하루가 날 다르게 이 하루가 나를 같이 게 영화 같은 시간이 날 찾아오네요 네 하루가 날 다르게 이 하루가 날 같이 게 영화 같은 사랑이 날 찾아오래요 영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내타운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준열이 사랑하는 배우 박해일이 사랑하는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배우 염정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배우 장윤주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승숙님이 86이신 할머니랑 이모들이랑 다 같이 가서 시민덕기 봤대요 와 네 신나고 톡톡 튀는 장윤주님 덕분에 즐거웠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7842님이 남편하고 영화 시민덕기 보고 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된 좋은 영화였다고 완전 강력 추천한대요 여러분도 얼른 보시라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셨는데 부모님들은 더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타겟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디지털과 거리가 먼 또 그분들한테는 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들은 막 보면서 어머 세상에 어떡하니 우리 엄마도 계속 대단하시다 그분 김경자씨 대단해 막 이러면서 맞아요 다 이게 좀 정말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 조카는 이제 시사회 때 왔었는데 또 진짜 이제 공명씨가 맡았던 그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되게 되게 또 이게 또 좀 안 좋은 모습들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난리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영화 시민덕기 지금까지 누적 관객수만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영화 예매율 1위고요 영화 관람한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N차 관람에 또 들어간 분들도 계셔요 저도 너무 어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시민덕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화예요 실제로 정말 김경자 씨가 많은 지금 인터뷰도 하고 계시지만 전 재산을 다 잃은 거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그거 때문에 2016년에 그렇죠 그러면서 또 신기하게도 자기를 그렇게 속였던 또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영화 한 건데 저희가 배우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즐겁고 좋은 분들이셔서 촬영하는 내내 이야기는 되게 심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저희는 너무 즐겁게 잘 찍고 되게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아 또 이런 좋은 현장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또 언니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의 또 케미가 느껴진다고 맞아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으셨겠어요 물론 영화 내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근데 영화는 되게 보시면 좀 긴장감도 있고 딱하죠 그리고 되게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 인물의 감정선도 분명히 있고 또 되게 통쾌함도 있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장윤주 씨는 극 중에서 덕희의 든든한 지원군 숙자 역을 맡으셨습니다 숙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숙자는 되게 즉흥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 홈마스터 아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군요 그러니까 나도 그 홈마스터라는 게 저는 한 번도 어디 뭐 아이돌 혹은 어떤 연예인의 팬클럽에 가입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아 뭐 옛날에 카페는 운영해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유일하게 팬레터 써봤던 사람은 있다? 어 누구요? 차인표 씨 차인표 선배님 그럴만했지요 그럴만했지요 사랑을 그네도 막 그럴만했지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팬레터 그게 처음에 잘 빠진 그래서 그 홈마스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해서 제가 되게 오랜 시간 그런 홈마스터 일을 하셨던 분을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려고 이 영화 때문에요? 네 근데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럼요 이 앞에 맨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약간 제 언니가 생각할 때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거 아니야? 성격도 너무 좋죠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좀 그 되게 그냥 이미지랑 달랐죠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홈마스터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있는 그러면서 이제 덕희 언니를 친언니 이상으로 좋아하는 그냥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제가 설정했어요 아니 영화를 보면 저희는 6788님이 왠지 윤주씨 실제로 만나도 숙자랑 비슷할 것 같다고 뭘 망설여 뭐 가자 이럴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베테랑에서 세자매까지 6년 걸렸다 가자!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 맞아요 그 캐릭터고 또 실제 저는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네요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뵀었는데 되게 조용하시고 되게 너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본래의 성격이신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 MBTI도 안 믿잖아 아 맞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갔다 해 아니 근데 촬영하면서 곡 중 애림 역을 맡은 배우 안은진씨랑 집으로 초달을 해가지고 같이 연습까지 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은진이 같은 경우에도 첫 영화였고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세자매 찍은 바로 다음이고 해서 어떤 신인의 마음으로 그래 우리 같이 언니들은 잘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리딩해보자 이래서 제가 은진이 집에 가서 같이 대본을 한 두어 번 같이 읽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도 그냥 서로 좀 의지가 필요했던 것 같고 친해지고 친해지고 우리가 좀 언니들을 잘 또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친해지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은진씨 지금 거의 뭐 스타 되셔가지고 은진아 언니 잊지 마라 근데 또 덕히를 연기한 남일환씨랑은 예능으로 처음 만나셨는데 그때부터 장윤주씨한테 배우해봐 배우해봐 라고 하셨었다고요 와 보이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배우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 좀 더 먹어 먹어 계속 저를한테 아 먹으라고 너무 말랐다 윤주야 먹어라 먹으라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작품을 통해서 라면 한 시간 워낙 사람이 너무 좋으시고 다 사주신다면서요 잘 만들어주셔요 음식을 세상에 배가 찼는데도 계속 정말 계속 다식원이라고 정말 계속 먹이는 언니의 되게 또 좋은 요리를 워낙 또 잘하시고 너무 정이 있으시다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예능에서 만났을 때랑 다르게 이제 작품에서 만났을 때 확실히 좀 더 깊이 있게 언니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예능에서 봤던 라미란하고 또 다른 더 또 좋은 부분들을 또 배우로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미라온이랑 또 예능도 하고 같이 작품도 하고 되게 또 특별한 만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저한테 윤지아 연기 계속 해봐 그런 얘기를 작품 할 때는 되게 좀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셨네요 이쯤에서 아까 못 들었던 그 노래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세자매 엔딩곡이죠 정말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시민덕기에서 장현주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죠 또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니까 아무래도 네 또 이렇게 아 이 시간에 저희를 또 보고 계신 분들 네 오늘 하루 아름답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8443님이 이 질문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재밌어서 시민덕기 엄마랑 같이 보면서 보이스피싱 교육 제대로 했다고 꼭 부모님이랑 같이 봐야 할 영화 같은데 혹시 윤지님은 보이스피싱에 걸릴 뻔했던 적이 있나 저는 너무나 다행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있는데 되게 어느라에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요즘은 또 정말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클릭만 해도 그냥 다 빠져나간다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경민님이 아 이 문제도 중요하죠 시민덕기 보고 와서 스무살 아들한테도 추천을 했대요 큰돈 준다는 알바 조심하라고 이 영화 보면 알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린 친구들도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영화 시사하면서 또 이제 공명배우가 이제 속해 있는 장면들은 저희가 같이 촬영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영화로 처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와닿았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연기도 너무 잘하셨고 맞아요 성경님이요 윤지연이 영화 개봉 인사 때 개봉 전 인사 때 만난 적이 있는데 끝없이 팬을 향한 아이컨택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영화에서 또 꽃이 먹방도 인상적이었다고 꽃이 먹방? 그게 뭐지? 오징어 같은 꽃이를 드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그거 너무 인상적이었대요 어머나 기억이 안 났네 오래전에 찍으셔가지고 옥진님은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전 어제 봤어 맞아요 옥진님은 윤지님 시민덕이 군산 촬영지 약재상집 딸이래요 군산에서도 찍으셨구나 맞아요 친정엄마가 추운데 고생 많다고 걱정도 하셨던 어머 추울 때 찍으셨어요? 여름 배경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추울 때 그 옷을 입고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입김도 안 보이던데 얼음 물고 찍으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계속 좀 촬영이 좀 더 이렇게 딜레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돼서 아이고 조금 네 추우셨겠어요 옷을 또 입었죠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너무 응원한다고 동네 분들이랑 같이 영화관 가실 거래요 감사합니다 네 촬영을 또 잘하셔서 또 동네 분들이 다 가신다고 하시네요 헤라님이 윤지 언니가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즐길 수 있느냐 야이다 라고 했던 말이 너무 멋있었어서 제 인생 모토로 삼고 있대요 요즘 가장 즐기고 있는 일이 뭐냐고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냥 그 제가 아 이거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할 때 그냥 사실은 저는 뭐 제 1순위는 막 돈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일을 즐길 수 있느냐는 뭐냐면 뭐 정말 그런 뭐 물리적으로도 어떤 극한 상황까지 막 갔어 추운데 여름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정말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관계도 막 틀어지고 막 되게 극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딱 하나가 있으면 다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즐겁자고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 돈 벌거라야 돼서요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너무 무료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좀 즐겁고 싶어서인데 최근에는 이제 또 좀 빠져있는 빠져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는 5년 전에 이런 얘기까지 아 궁금한데요 아니 5년 전에 원래 제가 제 작은 회사를 차렸었어요 네 어떤 분야에 저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조금 나를 시작으로 재밌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이고 또 같이 좀 재밌는 것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홉앤러비라는 회사를 차려서 5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거를 해보려고 막 다 정말 제작까지 했다가 막 결과물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작품을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좀 아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다가 5년이 지났잖아요 아 진짜 조금 걸리시네요 신중하게 그러다가 그냥 최근에 어 지금이면 조금 그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회사는 계속 살아있으니 그래서 그냥 최근에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 유튜브 오픈할 거예요 네 너튜브 오픈하면 또 많이 받으라고 하시네요 2566님이 아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죠 윤주님 저는 운동하는 게 왜 이렇게 싫을까요 혹시 요즘 재밌게 하고 있는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아 정말 그 뭐 이제 저도 계속 어제도 하고 오고 그제도 하고 오고 했는데 제가 늘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속 가능한 어떤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 정말 밥 먹고 나서 30분 산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게 나랑 맞는다 그게 뭐 필라테스일 수도 있고 요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무리한 거는 진짜 작심 3일밖에 안 갔고 맞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 컨디션과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봤었을 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저는 그냥 걷긴 것 같아요 많이 걸으세요 평소에 저는 일단은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프죠 여기저기 움직여야 돼 사람은 맞아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아이쿠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정말 장윤주의 해다 싶다고 차기차기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베테랑 2 촬영은 마치셨나요 그렇죠 촬영은 작년에 마쳤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눈물의 여왕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촬영만 한두 회차만 남았는데 그것도 한 1년 촬영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구나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또 네 그럼 이쯤에서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벌써? 네 우리 광고 듣고 끝인사 나눌게요 웬일이야 너무 빨리 끝난다 네 영화 시민덕기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도 보지 못한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시민덕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잘 가고 있는데 더 잘 가고 싶거든요 네 설날까지 우리 쭉쭉쭉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모든 가족이 또 보면 좋은 그런 영화여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시민덕기의 배우 장윤주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한 시간은 너무 짧다 다음에 또 제 방 산방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곡은 우리 장윤주씨의 노래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괜찮은가요? 네 다행히 이 곡은 제가 이제 29살 2008년도에 냈던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이고 제가 파리에 편지를 썼는데 아직 답장이 안 왔어요 아직도 20대 때 내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이 파리에 붙인 편지 이 곡을 듣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또 만나요 네 이거 이제 마지막 하면 되는거지 네 이거 약간 오글거린다 그래 너무 힘든 영화만 봤나봐 그동안 오늘도 영화처럼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